2차 기반 2차 기반 3차 기반 긴장하지 마세요! 아아아 우리 날라리애들 DJ 제대로 배운 적 없지? 형들이 오늘 알려줄게 예스 어떡해 문석이 형 떠오른데? 분노의 떨림인가? 이번에가 처음 관객이 있었던 무대였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손이 떨릴 정도의 긴장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맞을 준비됐어요, 얘들아. 노예와 나오시오 음악은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 퀵. 둘째, 둘째, 음이 계속 똑같은 베이스. 셋째, 뿅뿅이 신스. 어때요? 참 쉽죠? 네네스 봐, XX 좋아해. 이딴 걸 음악이라고 만든 걸까요? 뜬 걸까요? 이제 바로 강남 음악? 아니, 강남 음악. 세게 때리네. 이제 바로 강남 음악? 아니, 강남 뿅뿅이의 현실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시아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라리들 형들이 보여줄게.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 너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 구려. 형들이 알려줄게. We're gonna turn it on right here, right now, yo. Put the test on one time. Here we go. 1, 2, 1, 2, 3, go! OOOH! 멋있다. 아, 멋있다. 개 멋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강 잡았다. 근데 인수는 이거 예상했을 거 같아. 예상했습니다. 예, 예상했던 거예요. 뭐야?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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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준비했나보다